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 북극해의 얼음의 면적이랑 얼음의 면적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.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죠.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본격화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자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가 늘어나게 되면 수온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빙하가 가지고 있던 물은 해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해수의 수면은 늘어나게 돼요. 혹은 열평창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죠. 그래서 B는 해수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. A가 빙하의 면적 얼음의 면적 그 다음에 B가 해수면의 높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A는 북극해의 얼음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. 북극해의 평균 기온은 기억기간이 요 때가 더 높다 그랬는데 평균 기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북극해역에서 태양복사에너지의 반사율 자 이 반사율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 빙하의 면적이 빙하의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. 그래야지 이 빙하로부터 빛이 맞고 도망가기 때문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높아야 되는데 자 기억의 기간이 빙하의 면적이 더 높기 때문에 니음보다 높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